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사태 악화때는 물류비 지원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으로 2024 ICAO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세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소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깐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깐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오늘 월요일 증시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중동발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빠져 있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투자자님들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13시 투자스쿨과 함께하면서 이 장을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해서 증시 8회도 계속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선물지수와 함께 코인 가격들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로 확인을 해봤을 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 역시나 예상대로 은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의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자리 여기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254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그 근처까지 떨어졌던 우리의 코스피이 지금 다시 이렇게 쭉 아래꼬리를 주면서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물량을 놓치면 안 된다. 자 어떻게 된다? 물량을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물량을 꼭 쥔다. 쥐자. 꼭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것들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총 10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물량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오후장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자 지금 현재 자료를 봤을 때 2650포인트를 지금 지켜주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적감의 수사에 의한 반발 상승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 한번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떻게 돼 있는가. 코스닥은 현재 자리 봤을 때 여기도 역시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아래쪽으로 쫙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줄고 당겨 올리는 모습 볼 수 있죠.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밀어보면은 잠시만요. 이걸 한 5일 정도까지 해가지고서 5일 동안만 하는 걸로 한번 크게 키워보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현재 그동안 해가지고서 떨어졌던 것들. 대부분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하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선 다시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관련해서 뭐냐. 원자재. 자 첫째 원자재.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유가. 유가.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냐. 정유화학. 자 유화. 유화도 역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단기 테마일 확률이 크다. 단기 테마일 확률이 크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떠냐. 현재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5일 차이인데 이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물량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 넘게 거의 3%대 가까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다시금 또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자리.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물량을 내주면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직까지 반도체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은 절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차세대의 일단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모멘텀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는 오일에 양봉이 나왔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긴 했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자 뭐냐. 시초가보다 지금도 올라간다. 즉 여기서 다시금 사들이려는 세력들. 세력이라도 그 물량을 지금 계속 매집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좀 정정할게요. 자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물량을 매집한다. 물량 매집에 매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량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봐야 되는 거. 구리하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구산업. 자 이구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 봤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한 15% 이상 앞치매 튀어올랐던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구리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 반도체, 방산. 자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 이 두 개에 걸려있는 것들이 바로 구리 관련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싸다 싶으면 아무튼 이 이구산업도 꽤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자 KSP. 아 이것도 역시 지금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드론 관련 주로 해가지고서 오늘 좀 떠오른 종목인데 정시파리자가 말씀드렸었죠. 9% 가까이 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한번 유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추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추세는 정직하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추세는 정직하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 그 석유삼총사. 시총은 작지만 이런 중동사태가 났을 때 항상 급등이 나오는 시총삼총사가 있죠.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한국석유 지금 보시면 여기도 26%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자리 이렇게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흥구석유. 자 심심하면 나오는 흥구석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역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빠졌어요.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13% 상승하는 모습. 자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중동사태가 났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석유의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그런 재료가 나오면은 이 삼총사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한다라는 거. 심지어는 바닥에서도 한 번 정도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에너비스. 참 휘발유 엄청 비싸게 봤는데도 참 보면은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잘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5% 그전에는 얼마까지 이 길이로 봤을 때 대략 한 20% 가까이 올라갔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때로는 모든 것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실시간 수황 짚어봤습니다. 당장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원자재 구리나 알루미늄 쪽이라든지 유가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반도체 쪽들이 오늘 당장의 눌림을 주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투자 매력도 있다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3시 투자 스쿨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을 준비해 뒀고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 이슈 시간에서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체크를 해볼 텐데 어떤 이슈들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투자 스쿨뉴스 오늘 장 머니를 분석하기로 자 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동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유가 관련 이야기 두 번째 조만간 광진 이건 또 TSMC 이거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무엇이냐? 쿠팡 유통 관련입니다. 유통 관련 이야기 이렇게 나왔고요. 네 번째 미국의 삼성전자 이야기 반도체인데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또 추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란의 보복 공격 세계 경제 혼돈 속으로 해서 일부는 유가가 130달러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게 뭐냐면 배럴당 160불까지 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 중동의 산유국들 완전히 돈잔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란대 이스라엘의 전쟁 이거에 대한 것들을 증시팔에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원래는 친구였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친구였어요 원래. 왜? 이란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얘랑 사우디는 사이가 원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에 적은 내 친구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친했어요. 언제까지? 70년대 정도까지는 친했는데 80년대 이후부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완전히 왜? 미국 때문에.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40년이 넘는 지금 2030년까지 해서는 또 2030년까지 단독 제재, 독자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란에 대해서 이것들까지 때문에도 지금 현재 이란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현재 이란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 쉽게 얘기해서 후티,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죠. 후티, 그다음에 하마스. 얘네들이 다음 누구냐? 시아파 반군입니다. 시아파. 그다음에 이즈블라, 히즈블라, 헤즈블라.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슬슬슬슬 굉장히 신경을 긁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하마스 완전히 거의 뭐 괴멸되고 후티 반군은 지금 현재 여기서 호르무즈로 위협을 하고 헤즈블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이스라엘이랑 싸우려다가 쉽지 않은 걸 아니까 이제는 이란이 직접 해가지고서는 공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이 또 이란을 알게 모르게 지원을 또 많이 해줬었고 또 중국 부품 중에 상단수가 지금 이란에 드론으로도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더 확전이 될 것이냐. 자,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두들겨가지고 확전을 할 것이냐 아니냐. 요구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겁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해가지고 공격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일부 핵발전소 같은 경우 이라크 같은 데는 실제로 때렸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 이란까지도 하는 것이 급유기기를 쓰고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미사일을 다시 이란으로 날릴 것이냐. 이란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게 아니면 미국과의 중재를 통해가지고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서 제재를 풀어주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가가 확 떨어집니다. 유가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콘덴사이트 원유는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초경질류입니다. 초경질. 무슨 뜻이냐. 다른 원유에 비해서 휘발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석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이란에 어느 정도는 좀 제재를 풀어주면서 이 기름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상황에 왔죠. 갑자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강진 우려. TSMC. 지금 문제죠. 대만의 초긴장. 현재 여진이 800번 넘어갔죠. 여진이. 그 강진이 오고 난 다음에 800번이 넘는 또 다른 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여진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여진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밀 장비를 쓸 수가 없다. 정밀 장비 쓰는 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나노, 3나노 이런 장비들. 5나노 미만의 미만의 이런 기술을 쓰는 이런 반도체들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삼성전자의 득이 되죠. 삼성전자. 너의 불행은 나의 기쁨.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뜰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반도체.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현재 팸리스도 돼요. 이제는 팸리스. 그 다음에 메모리.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뜰 수 있고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지금 아주 많은 물량을 들여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보셨을 때 더욱더 이런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타이완은 더욱더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삼성전자하고 타이완의 TSMC는 결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쿠팡 월회비 인상. 갑자기 기습 인상했죠. 그랬는데 나스닥에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회비를 대폭 인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와우 멤버십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서는 올라갔다. 나스닥은 여전히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나오는 알리, 태무, 쉐인 이런 종목들 이런 중국형 온라인 플랫폼들 상거래 플랫폼들이 그야말로 폭격을 하고 있죠. 폭격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규모로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지금 구독자들이라든가 회원소를 늘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지금 오히려 월회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서비스 강화를 진행한다. 서비스 강화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쿠팡이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냐. 그동안 해가지고서 쌓아놨던 엄청난 택배의 택배 분류 플랫폼이 엄청납니다. 택배 분류 플랫폼이 있죠. 이 분류 플랫폼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경쟁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분야를 더 강하게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한 다음에 더 많은 택배 기사들, 택배 기사들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어러를 측에게 해서 이제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을 더욱더 고용을 하고 이에 따라서 더욱더 물류는 확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봤을 때는요. 온라인 유통주도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유통주 유통주 특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파운드리 드림을 품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사하고 연결이 되죠. 뭐냐? TSMC가 지금 현재 타이완에서는 이 지진 때문에 뭔가 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리조나로 가죠. 아리조나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텍사스로 갑니다. 텍사스로 가요.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뭐냐? 물이 없는 동대. 물 없다. 양쪽 다. 물이 없는데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에 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SMC에다가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줬는데 TSMC가 지원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얼마 받았냐? 60억 꼴랑 받았거든요. 이거 60억 달러 받았어요. 60억 달러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더 받고 아무래도 또 더 이제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냐? 결국은 투자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국내 생산하는, 국내 생산 반도체 메모리, 생산하는 메모리,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또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핑크빛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이유들 우리가 TSMC발 이런 이슈들과 함께 미국에서의 투자 계획들까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관련된 전략들도 앞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분석을 해봤다면 이 이슈들 중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들도 짚어보는 게 중요한 작업일 텐데요. 지금부터는 테마에 대한 분석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되는 테마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 아까 나왔던 유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TSMC. 지진으로 인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TSMC. 말은 지금 괜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통 관련 종목.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네 번째, 반도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어지간한 건 얘기를 다 했지만 유통하고 유가 중에 어느 게 좋을까 했으면 저는 일단 유가 제 전공이지만 동시에 또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 유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가로 가도록 하죠. 현재 장몬 이슈는 이란의 보복 공격, 세계 경제 혼돈 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유가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현재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해요. 금리 인하가 안 돼요. 왜? 자, 유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값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자재가 올라가요. 원자재 올라가고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판매가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조가 이제 얘기합니다. 월급 올려줘. 월급이 올라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원 CPI까지 올라가죠. 그 점에는 근원 CPI가 올라가는 그리고 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으니까는 CPI는 당연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나온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가는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기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특히나 잘 보셔야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당연한 테마가 특히 두 가지. 정유화학, 특히 이제 유화라고 그러죠. 석유화학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뜰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방산. 자, 이제 중동에서 싸움이 났다. 싸움이 나오면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가서 미군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성질 급한 우리의 왕자님들께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총알도 사야 되고 탱크 사고, 미사일 사고 그 다음 또 뭘 사느냐? 전투기도 사자. 그것도 판대는데 그것도 사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쭉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K-방사안 다시 한 번 더 뜰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원자재, 자, 구리, 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정유화학이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관련 동목들. 그 다음 또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역시 뜰 수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은 관련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봤을 때 오늘의 머니 모멘텀. 첫 번째, 무인전으로 대비한다. 무인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사람이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인기, 즉 드론이죠. 무인기, 그 다음에 무인전차. 다음 뭐가 나오죠? 로봇. 사족보행을 하는 로봇에다가 총 달면 그놈이 이제 터미나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세상. 21세기 전쟁이 더 이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전쟁이 되어간다.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다른 나라들도 초고령화 혹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산에 들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전쟁까지 하면서 그 생명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로, 무인으로, 무인전차. 그 다음에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독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뜰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드론. 당연히 가 있죠? 로봇 관련 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방산인데 방산. 방산 중에서 어디가 뜰까? 했을 때 C4I. C4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항전. 그 다음에 항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 세 가지가 특히나 뜨게 되고 이게 뜨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가 되느냐? 위성 관련 주. 항공에서 하는 거 위성 관련 종목이 뜨고 그리고 또 다시 통신이 뜹니다. 통신. 통신기기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해서 결국은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유가 관리 능력. 지금 현재 이게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데 얘는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 SPR. 즉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SPR이 현재 50%가 넘게 50% 이상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은 다른 데서는 기름을 왜 안 푸느냐? 훌락을 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 왜? 기존에 있던 시추 말고 신설하는 기름을 추가 시추하잖아요. 추가 시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쉐일을 파지 말라 그랬어. 쉐일은 파지 마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뒤로 엄청나게 파가지고서는 했는데 쉐일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옥시. 옥시덴털 페트롤륨. 이거 옥시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는 생활건강회사 말고 옥시덴털 페트롤륨이에요. 얘네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2025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더 이상은 OPEC 플러스의 감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에는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일단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서 봤을 때 머니 포인트가 첫 번째 미국은 이란하고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지만 현재 있는 수요를 감당한다. 현재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란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의 빈살만을 보든가. 근데 지금 빈살만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죠. 빈살만하고 바이든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에 아주 앙금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푸틴한테 가야 되는데 푸틴이랑 지금 사이가 좋지가 않죠, 바이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란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물가 관련.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더욱더 약해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달러가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달러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약해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1,400원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터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물가 관련을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두 가지 종목. 첫 번째는 한국석유이고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KNOC, 한국석유. 보통 NOC 들어가면요. 보통 이게 뭐냐면 내셔널 오일 컴퍼니 그래가지고 그거는 국영석유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한국석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D, 현대중공업. 자, 이거는 왜 나왔느냐. 지금 현재 현대 오일뱅크가 있죠? 오일뱅크. 오일뱅크가 한때 상장을 하려다가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우사로서 현재 비상장이지만 지지우사로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5차 중동전 위기. 자, 지금까지 4차 전쟁이 이제 염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랬죠? 4차 중동전까지 나오고 나서 이번에 다시 5차 중동전. 이번에 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중동 사람들이 정말로 죽거나 다칠 수 있다라고 그런 위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최고 26.62%까지 올라가는. 자, 여기 보면 갭상승하에 띄웠죠, 이렇게. 자, 안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봤으면은 자, 여기에 전 고점을 넘어갈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쭉쭉 들어왔었는데 특히나 4월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들쑥들쑥 올라갔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 위험 높다. 전쟁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뭐가 나왔냐. HDN 중공업은 상당히 생뚱맞긴 하지만 자, 팔란티아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죠. 여기랑 무인 수상정을 개발한다. 자, 이제는 하늘에는 드론. 하늘에는 드론이 있다 그러면 바다에서는 무인정. 무인 수상정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인 수상정이 왜 중요하냐. 얘 같은 경우도 자폭할 수 있는 자폭 수상정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드립다. 지금 현재 우리의 해군이라든가 각 해군에 있는 구축함 같은 거 드리받고 터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막기 위해서는 이런 무인 수상정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수단 역시도 방어 수단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DN 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횡보하고 있으면서 다시금 한번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자, 그랬을 때 충분히 15만 원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본 테마는요.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볼 수 있는 정유나 화학, 방사원자재 중에서도 정유 관련된 쪽으로 해서 특히나 더 집중해서 다뤄주셨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국석유와 HD현대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이 두 종목 매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속에서 한국석유 차트만 본다면 달리는 말에 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무인 수상정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면 HD현대중공업 우리가 힘을 모아온 만큼 또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두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보는 느낌이래요. 유가 이슈만 나오는 티는 이 미꾸라지 같은 종목 상당히 재미있는 시가총액은 작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대, 그런데도 잘 튀어오르는 그런 유가 관련 종목이 삼총사가 있다고 했죠. 아까 한국석유, 흥국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지스, 중앙에너지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은 심심하면 튀어오르는 종목이고 뭐든지 유가 이슈만 나오면 튀어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들 종목이 생각보다는 실적들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왜? 원자재 가격은 지금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10에서 15년 동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마진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러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자기의 모습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HD 현대 종목 여기는 지주사이다 보니까 유가만 하는 건 아니죠. 유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또 미친 듯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돈 되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 되는 종목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중공업으로 해가지고 가는 고래 같은 종목이다. 한마디로 웨일이죠. 미국 애들이 웨일이라 그러면 정말로 돈이 많고 한 번 돈을 썼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쓰는 그런 부자들이나 재벌들을 웨일이라 그러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인 이 중공업 분야 즉 중후장대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종목 상세한 비교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원픽 테마 종목까지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빨갛게 물들여져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동안의 히든 머니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부품 관련주고요. 30% 넘는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C 관련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도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KLAC가 반도체 관련주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K방산에 힘입어서 현대로템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실적과 수주 기대감 속에 3월 25일 이후로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YIK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6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주저 RS 오토메이션 빠른 상승률로 50%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3월 14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공략 이후로 수차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75%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GST가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코피아 오늘도 장중에 7%가량 상승 보여주면서 9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88,000원의 매수를 제시해드렸고 38만원까지 수익이 올라가면서 30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매일 한 가지 종목씩 저희가 히든 종목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시해주실 히든 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별은 3개 그리면서 LED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수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생뚱맞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이 관련되는 히든 종목 모멘텀 첫 번째로는 LED 그 다음에 EMS EMS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핸드폰에 대한 렌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LED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지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든 종목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LED 그 다음에 핸드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여전히 핸드폰 렌즈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 카메라 카메라 관련 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는 특히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앞으로도 조명 관련해 가지고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기초적으로는 기초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기본 매출이 있는 매출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동의 불안과 또 금융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간 차트입니다. 주봉차 틀어봤을 때 그동안 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작년 4분기 10월부터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꺾어져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가 아니고 2022년도 4분기까지 꺾었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크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금 또 옆으로 한번 행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려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뭐였다? 자 상당히 좀 쉬어가는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이 조금씩은 들어왔다. 자 여기 보면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왔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 1분기 2분기 당시에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큰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이후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들어왔던 상황들이다. 자 주봉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위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면서도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요. LED와 핸드폰 관련로도 엮이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중동 불안 속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히든 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마감 전략과 함께 외국 시황까지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양전을 해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당장에 주말을 지내고 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또 음봉을 거하게 띄우는 건 아닐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중국 시황 일단은 금요일까지 했을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샹하이와 현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가구원 지하층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와 차익 실현매물에 금요일에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던 이런 장활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상당히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반발 매수세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다시금 이제 여기에 있는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전을 한번 보죠. 심천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볼 텐데 자 심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역시다 이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아래꼬리를 길게 주고서 지금은 오히려 양전해가지고서 이 바닥 여기에 있는 이 횡보하는 라인을 다시금 이제 밀어올려가지고서는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즉 국영기업의 위주로 있던 데서는 지금 그래도 강하게 반발해서 저항대를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평행한 횡보라인을 계속 구축하면서 다시금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홍콩 H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H지수 다시 떨어졌죠. 자 여기에서 이 여기 있는 이 저항대를 뚫는 게 굉장히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연속을 해가지고 뚫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되었냐 다시금 횡보라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 즉 전체적인 그 홍콩의 움직임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지금 증시 내에서는 특히 홍콩의 증시가 예전에 만큼의 그렇게 금융 위주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왔다. 특히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양봉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서 이 저항대를 뚫어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각원 자체인 같은 경우 자 떨어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대만의 지진 여부 그 타이완의 여진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TSMC가 정밀한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우저스부터 해서 미국 증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자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증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횡보라인을 지금 깨고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현재 위험 회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금요일에 나왔던 여러 금융사들 JP Morgan부터 Morgan Stanley 그 다음에 시티 이런 여러 은행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적은 좋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이던스도 좋을 거다 컨센서스 좋을 거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 여기가 고점이네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차익실현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모두 다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현재 나스닥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S&P500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P500 역시 이 두 개 즉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어느 정도 겹쳐봤을 때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자 5200포인트 이 자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 연말에 오히려 4200선까지 엄청나게 후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눌림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속에서 올해 체크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위험 회피 부각 이런 리스크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유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 일단 아까 나왔던 코스피랑 한번 비결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양잔들어간 코스피 아주 좋습니다. 이 자리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올라갔다. 물론 아직까지는 18.2포인트 능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올려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즉 여기서는 그동안에서 시총이 상당히 높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10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강하게 들어오고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다시 우리 코스닥도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시계획에서 아직도 모멘텀이 있고 PBR이 낮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앞으로도 지금 3시 반까지 즉 마감 시황이 나오는 그때까지 서서히 이제 다시금 자금이 몰려들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절대 물들 확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101번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양전했죠. 양전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제 분명히 양전했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아까보다는 낙폭을 줄여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구리라든가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유화학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해가지고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지금 현재 또 저가 매수세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봤을 때 2차전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약간은 더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한 번 수납매가 돌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국내 증시에서 관심을 가지실 두 부분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이 조금 더 길게 쉬어가는 구간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유리기판 쪽으로가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납의 관점에서 보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시황 짚어보고 있고요. 장전시황은 저희가 8시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증시팔 방송 보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중동 리스크발 긴장겸속에서 한국 증시의 드리움 먹구름 짚어봤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은봉 띄우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유가 관련주들과 TSMC발 이슈들 유통 관련주와 반도체 삼성전자 쪽으로 이슈 짚어봤습니다. 유가 관련된 테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LED와 핸드폰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원자재와 중동 리스크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지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유사 명칭들에 모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